오케이 손목 하나 둘 둘 준비 쭉 하나 둘 하나 둘 축 하나 둘 축 하나 둘 축 또 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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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준비 하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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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또 준비 준비 또 축 축 축 축 축 축 축 좋다 하나 둘 하나 준비 축 또 하나 준비 또 또 준비 축 또 하나 준비 축 준비 다시 자 힘 빼요 축 준비 다시 스윙 빼는 양이 너무 작다 자 빼줘 그렇지 오른발 아 못잡겠다 아 하나 둘 하나 준비 쭉 또 하나 둘 쭉 하나 둘 아이씨 또 하나 둘 다 쭉 하나 둘 쭉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다리 잡아 떨어지지 마요 다시 하나 둘 하나 준비 쭉 또 하나 둘 잡아 다시 하나 잡아 또 하나 준비 빼 하나 걸고 자 빼 하나 걸고 돌고 빼 하나 돌고 빼 하나 돌고 빼 하나 돌고 준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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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자 하나 준비 하나 둘 쭉 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손목 서줘 드라이브 안 해도 돼요 드라이브 안 해도 돼요 드라이브 안 해도 돼요 자 손목 하나 축 그리고 손목 축 손목 오케이 자 손목 축 하나 손목 너 손목 너 하나 준비 백드라이브 손목 너 축 손목 너 축 축 어 드라이브 안 해도 돼요 이거 한 번이면 돼 살짝 모서리에 서 있다가 돌아서면서 드라이브 여기 보고 이렇게 서 있다가 더 모서리 거기 있다가 바로 틀어서 축 땡기는 거예요 자 준비 틀어서 축 준비 하나 축 준비 다리 좀 더 벌려요 준비 다리 벌리고 축 준비 축 백스윙 할 때 힘 얼마나 들어가요 힘 몇 정도 들어가요 백힘은 뺀다 하는데 힘은 좀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빼는 느낌이어야 돼요 더 빼야 돼요 네 공이랑 라켓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워 아 오케이 자 툭 그렇지 축 어 타이밍을 늦추거나 변화를 주면 안 되고 회원님이 허리 돌리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탁 그렇지 허리 탁 그렇지 허리 팍 그렇지 또 허리 팍 다시 허리 팍 그렇지 허리 팍 축 그 다음에 지금처럼 중심으로 하면서 손이 해줘야 될 역할은 여기다 보고 이렇게 꽂아야 돼 이거 가지고 이렇게 꽂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팍 꽂아야 돼 이렇게 땡기지 말고 아이 죄송합니다 그렇지 쭈비 들면 안 되지 축 또 아 축 아 축 칼 가지고 수박 이렇게 팍 찌른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팍 꽂아줘야 돼 그렇지 잡아요 그렇지 백스윙 해야지 하나 축 그렇지 하나 둘 축 형님이 드라이브 할 때 다 좋은데 백스윙을 적게 빼니까 공이나 이렇게 칠 때 가까워 힘이 다 그래서 힘 쓰는 거 비해서 약한 거지 오케이 하나 둘 축 그렇지 하나 축 그렇지 들지마 그냥 꽂아놓는다 하나 막기 끝으로 꽂아 그렇지 하나 둘 축 그렇지 다리 벌려서 무릎이 딱 돌면서 여기 봐야 돼요 여기로 치는 거니까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축 그렇지 같이 하나 축 그렇지 빼줘 하나 축 오케이 아 다리야 축 준비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 발바닥 붙여요 축 또 축 미 축 축 축 축 축 축 미 축 미 축 미 축 축 그렇지 축 그렇지 몸이 왼쪽으로 기우면 안 돼요 중심이 같이 해야지 양발에 같이 힘 빼고 기울면 안 되고 탕 내려가서 지금 왼쪽으로 잡고 기운다 중심 같이 해가지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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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그렇지 손으로 축 어 손으로 해야지 내려가서 탕 탕 준비 천천히 탕 탕 준비 탕 다시 위에 떨어지네 탕 또 탕 천천히 내려서 탕 미스 해도 돼요 네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내려 탕 다시 수 골대랑 자세랑 걸대가 엇박자라서 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앉았다가 손이 올라와야 되는데 자꾸 이 반동으로 치려고 하니까 손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 위치해 두세요 먼저 앉아요 축 그렇지 앉았을때 하체는 딱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올라올 때 손이 올라와야 되는데 축 어 하체가 계속 움직이자 툭, 박아놓고, 하고, 미는거야, 준비, 앉아, 천천히, 못 올릴 것 같으면 많이 내리지 마요, 준비, 앉아, 못 올릴 것 같으면 내리지 말고, 자, 하나, 투, 준비, 자, 다운, 다시, 하나, 투, 준비, 자, 하나, 또, 내려서, 하나, 또, 내려서, 하나, 아니지, 자꾸 들어가게 친다, 형님이 제대로 쳐가지고 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 이렇게 쳐도 1점이고, 저렇게 쳐도 1점이에요, 준비, 급해, 급해, 하나, 둘, 축, 또, 하나, 둘, 축, 잡아, 잡아, 축, 그다음에 백드라이버 할 때 포인트가, 이게 너무 펴지면 안 돼요, 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내려갈 때, 여기가 통째로 내려가서, 여기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여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펴버리면 얘가 붙잖아, 그게 못 올라온다니까, 내릴 때 같이 내려요, 축,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기다려, 기다려, 회원님 자리에 오면, 쳐, 준비, 하나, 축, 준비, 준비,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간다, 축, 앉아줘, 앉아, 축,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공을 조금 가지고 가주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파워에만 신경을 쓰면 회전량이 적어요, 일단 회원님은 계속 회전을 주는 거예요, 백드라이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좋아질 수는 없어요, 계속, 계속 내공을 쏴요, 축, 어, 준비, 아, 축, 준비, 축, 내려가서, 축, 준비, 축, 준비, 축, 준비, 축, 준비, 회전 좀, 회전 좀, 내려서, 천천히, 회전 좀, 내려서, 천천히, 어, 계속,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막 욕심내면은, 스윙이 자꾸 틀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착실하게, 아직 드라이브 있으니까, 서브노 거 바로 걸던지, 컷하고 걸던지, 아, 축, 아, 축, 또, 백드라이브 딱 하나 해주시면, 각쪽에다 드릴게요, 그럼 드라이브 크로스, 자, 축,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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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축, 아니야, 아니야, 자, 축, 준비, 땡겨, 그렇지, 자, 축, 준비, 가, 어, 오른발을 확실하게 넣을게, 네, 백드라이블만 집중, 앉아, 축, 준비, 축, 그렇지, 넌 눈 타고 하지 말고, 자, 축, 준비, 축, 어, 백드라이블를 걸고 나서, 이동하는 속도는 빠르게, 오케이, 준비, 앉아, 자, 다, 준비, 축, 준비, 자, 축, 준비, 축, 그렇지, 이동하는 속도는 빠르게, 앉아, 축, 다시, 치고 나서, 치고 나서, 내려가서, 자, 하나, 하나, 그베이, 쭉, 또, 이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 빨간면이 보인다, 스윙을 어디에 딱 맞추지 말고, 그냥 임팩트만 편하게 해주면 돼요, 스윙으로 치지 말고, 자, 앉아, 자, 팔, 그냥 스윙만, 아, 임팩트만, 임팩트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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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틀에 갇혀있지 말고, 쭉, 다시, 다시, 그리고 방금처럼 백드라이블를 깎여오면, 이게 무조건 다리가 앉아요, 그 다음 손, 또 오면은? 아니죠, 커트가 낮게 해가지고, 팍 찍혀오면, 아,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다리가 먼저 앉고, 그 다음에 손으로만 건다, 자꾸 그 앉는 반동 주지 말고, 네, 앉아놓고, 손, 그렇지, 아, 써놓고 긴가불규칙, 하나, 쭉, 긴가불규칙,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요, 자, 앉아, 쭉, 그렇지, 먼저 앉아요, 오케이, 자, 발, 쭉, 다리는 끝까지 딱 잡아놓고, 자, 쭉, 다시, 하고 물러나지마, 네, 쭉, 하나, 둘, 쭉, 걸고 나면 생각보다 세게 안 와요, 쇼트, 네, 쭉, 쭉, 백조기 먼저야, 백조기 먼저야, 넵, 앉아, 쭉, 그렇지, 앉아, 앉아, 쭉, 가지마, 가지마, 아니, 아니, 왜, 준비, 앉아, 쭉, 그렇지, 다리가 먼저 앉아놓고, 먼저 앉아놓고, 오케이, 앉아서, 손, 그렇지, 자꾸 반동 주지 말고, 네, 앉아서, 손, 응,